인스타그램 메리 서울시 지혜시 두 분 포도타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맏언니들답게 하나, 둘, 셋, 잠깐 감사합니다.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고요. 다음 러블리즈의 랩보즈, 진 그리고 케이 진, 씨, 케이 씨 포토타임으로 하겠습니다. 소름 꼭 껴안고 하나, 둘, 셋, 다 감사합니다. 두 분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러블리즈의 구사즈, 아, 친구들, 지수 그리고 미즈 다시 자식 wait 신수, 미즈 씨, 폰토타임pad 하겠습니다. 분이 넘치네요. 하나, 둘, 셋, element 감사합니다 두 분도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러블리즈의 막내즈 예이 그리고 수저 두 분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엽 뽀짝하게 하나 둘 셋 탈칵 감사합니다 두 분은 그대로 계셔 주시고요 모두 들어와 주세요 자 단체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나란히 센터 맞춰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 많이 사랑했다 첫사랑 DM 손으로 하나 둘 셋 탈칵 이번에는 기가워 극팀 많이 배워주세요 하나 둘 셋 탈칵 마지막 러블리너스를 향해 사랑의 하트 써주세요 하나 둘 셋 탈칵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실은 강문을 들어 보겠습니다 탈칵 선석 저희 러블리즈는 라이돌 라디오에서 전 세계 3,900원 네들이 파일러고 싶은 아이디로 그 시절을 넘어 끝까지 접수 러블리즈만의 리즈 진단을 찍고 가겠습니다 다들 러블리즈 러블리즈만 2019년 5월 29일 오늘의 리즈 진단을 찍고 가겠습니다 러블리즈 1통 탈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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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칵